역대상 13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기리앗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리앗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괴는 구릅들 위에 앉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괴이다. 그들이 아비나다베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도네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다. 우사가 괴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괴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의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할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할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부원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보기 이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뎀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빗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스 8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무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 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구배 자랑을 걸고 맹세 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 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는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로시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리비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벨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유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시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있는 분이 오실 더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는 자기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국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수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 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 하시는데 하늘이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 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 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여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딧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리아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낫게 마앗 마따리아 세메인 요셉 요다 요한안 레사 스루파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마딧 레위 시몬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야 맨나 마따라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헬스런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우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가이난 아박삿 샘 노아 레멥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